어? 뭐야? 대박 실버버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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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유튜브라고 써져있는데 이거 실버버튼이잖아? 완전 실버버튼 같은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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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키 우와 실버버튼 온다 그랬는데 진짜 왔지요 우와 신난다 지금부터 실버버튼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우와 후 떨려 오 오 초 초 오 오 두근대는 순간입니다 아 어떻게 됐지? 오 오 오 오 오 여기 명함 같은 거 있고 오 저 이거 검은색 이거 열어볼게요 오 열어본다 오 오 뭐야 오 오 이거 종이 영어로 된 거 이거 없애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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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버튼이다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아 이거 기스나까봐 껍질 까지 말까? 아니 아니야 깔게 오 오 오 오 오 대박 우와 진짜 우와 진짜 진짜 예쁘다 우와 실버버튼 여기 카드에 리기라는 사람이 이거 검사 잘 했대요 우와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여기 영어로 된 편지 음 아 봅시다 아 버려 우와 우와 영어로 참 좋은 말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좋은 말이고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하한다 그러고 네 감사합니다 오 오 싸인 멋있네요 오 역시 아 수잔 오 유튜브 씩 치오 사장님 수잔 올 치킨 이 사람 이 사람이 오 저 유튜브 사장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 실버버튼 대박 대박 케이키킬 케이키킬 오 predictive 이건 어디다 걸어야 될 거 같은데 아 나 솈도 안 Ig게 밖에 나갔다고 해서 손도 안싶고있네 너무 마음에 흥분했어 손실 거예요 걸어야겠다 rocks 이거 뭐야? 실버 버튼이야? 우와 이거 언박싱 하고 있었구만 에헤 내가 숨겨주겠다 손을 씻고 우리 실버 버튼을 만지려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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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손으로 만지는 실버 버튼 실버 버튼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떡해 실버 버튼이 사라졌잖아 쪽지가? 실버 버튼은 내가 가져간다? 이거 글씨체가 오리온인데 야 오리온 너 집에 있었어? 야 내 실버 버튼 내놔 너 안 나오냐 어디 있어 내가 잘 숨겨놨지 잘 찾아보시길 진짜 뭐 나오면 가만 안 둬? 딸랑 이렇게 쪽지만 남겨놨어 장난을 쳐? 힌트? 힌트 뽑기 안에 힌트가 있다 뽑기 안에 힌트가 있다고? 내가 꼭 실버 버튼을 찾는다 힌트를 찾으러 이 뽑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힝힝 정말 내 실버 버튼 어디 갔냐고 과연 힌트가 뭘지 하 진짜 오리온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되는 힌트가 뭐야 힌트? 어? 뭐야? 힌트 치읗 D긋 미음? 이게 무슨 말이지? 힌트가 초성이네 하나 더 뽑아야겠다 뭔지 모르겠어 하나 더 뽑아서 이번엔 제대로 된 힌트가 나와라 틀렸 뭘까 뭘까 이번엔 제대로 된 힌트를 썼으면 어? 힌트 오바퀴 누나 봐 아 오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어쨌든 내 방 오케이 내 방 내 방 먼저 가보자 내 방 있다 그랬어 퀴퀴퀴 잼이다 퀴퀴퀴 오 여기 있다 이거지 우선 찾아보자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런데도 없고 아 어딨지? 여기도 있나? 없는데 아 없잖아 어디다 숨긴거야 잠깐만 힌트 ㅊ ㅁ이 혹시 침대 밑 혹시 설마 어 찾았다 어 실버부튼 찾았다 엉 찾았냐? 메롱메롱메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 엄마다! 엄마, 엄마! 실버버튼 어때? 뭐? 뭐가 와? 엄마! 이거 봐! 실버버튼! 실버버튼 왔어!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왔어? 어머! 한 번 보자!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은장 좀 봐! 어머, 어머! 야, 얼굴이 다 미치네! 아하, 세상에! 엄청 예쁘지? 엄청 고급적! 어머, 얘 이거 걸어놔야겠다, 어? 여기에! 음, 근데 이거 어디다 걸지? 얘는 여기다 걸면 되잖아, 여기! 어디? 여기 이렇게 걸면 되겠다! 어머, 예쁘겠다! 어머, 딱이겠다! 우와! 실버버튼! 걸렸다, 우리 집에! 우와! 어머, 야, 세상에! 언제 실버버튼 받을 줄이나 알았니? 어머! 감사하다, 야! 아휴! 에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네! 고생은 무슨! 난 진짜 오키님들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진짜 난 너무너무 재밌어 만들면서!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만들게요! 여기에 cabinetisstた니까요! 대형반자인 제검사! 맞아? 내가 방금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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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버튼 벽에 걸기! 대!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